다음 문제 많은 시청자들이 숨을 즐기고 오셨을 이 장면 바로 시청시간에 떠있던 악취가 10명이 시장 몸속에 들어가려는 장면인데요 이를 본 한 시청자는 뭐뭐뭐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섹시 이 지금 긴장을 넘치는 장면은 과연 어떤 댓글을 달렸을까요 섹시 키스 아 이거는 약간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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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키스앤네서 정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재령 나랑 키스할래? 아 이거 잘했는데 나 이거 재령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결혼해줄래 섹시 키스해 키스해 잠깐만 잠깐만 뽀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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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두 분도 두 분인데 저를 비롯한 시청자분들이 지청신이랑 백향이 러브라인을 좀 기배하시는데 계셨거든요 둘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 그새 뽀뽀해 뽀뽀해가 나오더라고 뽀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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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라인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걸 제가 많이 원했죠, 러브라이언을. 제가 많이 원했죠, 러브라이언을. 백향이나... 이거 뭐 재미로 여쭤보는 거지만 극중의 캐릭터를 떠나서 여자로서 우리 옥자연. 남자로서 이홍래. 저희는 너무, 너무 남매같은... 어? 저는... 어? 저는... 아, 이런 분위기 좋아요. 꾹 당긴 나는 사원에... 야, 우리 이렇게 돼서 재력팀의 승리! 자, 이리 우리 상 둘 받으러 갈까요? 네! 고고고! 형, 우린 아예 못 받고? 홍립팀만 교환해야 됩니다, 승립팀만. 이기지 못하면 승인이 없는 거예요. 아, 우리 홍립 씨 많이 찾았는데... 같이 이렇게... 아, 역시 우리 유진상 씨. 네, 예, 예. 팀원들에게! 와! 아, 진팀은... 맞아! 구경이나 가자, 구경이나. 이기지 못inda. 아, 내가 그럼... 지났다. 까지. 아, NEWS 이기지 못하자.